차대 찬 바람이 품속을 파고들면 이 맛이 더욱 간절해지죠. 그 시절 우리가 추억하는 맛. 오늘의 인생 분식은 오랜 시간 변함없는 행복을 만듭니다. 오늘 선물하는 추억의 즉석 떡볶이입니다. 기다리는 맛이 있어요. 이 한 그릇이면 추위로 얼어버린 몸과 마음 모두 눈 녹듯 녹아내리죠. 뜨거움 주의하세요. 맛있어요. 익숙한 맛인데 많이 먹어본 맛인데 하는데 감칠맛이 있어요. 계속 오고 싶은 맛? 자꾸 생각나는 맛이에요. 옛날에 분식집 앞에서 먹던 매콤하고 달달한 느낌이 많이 나는 떡볶이 맛이에요. 아니요, 가격 보세요. 지금 4,500원이 이게 말이에요? 네? 한 냄비가요? 5천 원, 6천 원이에요. 이곳이 이토록 사랑받는 이유는 착한 가격과 그의 반비례하는 푸짐한 양인데요. 커피 보다 써요. 아주 좋네요. 그리고 여러 입맛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종류까지 갖췄답니다. 때문에 그날의 기분 따라서 메뉴를 골라 먹을 정도죠. 다 4,500원. 다 4,500원.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네. 네가 애롭니까. 밥도 고마웠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환한 미소로 학교 앞을 지켜온 주인장이랍니다.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순수한 게 대학생, 학생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어서 와 하고 잘 가 고마워 하면 그 말에 애들은 이모 저희가 고마워요. 그냥 그래. 얼마나 이뻐. 아름다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하지만 고민하고. 저는 뭐하니 한杯을 안부하여도 안했는데 정말 맛있다. 근데 난 rob살되고